에 우리 뭐 이름 뭐지? 우진씨. 우진이 우리 우진 학생. 야 이거 뭐 한 시간만에 이렇게 잡았네. 이거 몇 마리에요? 150마리 되나? 네 한 그쯤 돼요. 어 어떻게 했어요? 상황이 어때서 상황 설명해봐요. 한 담그고 한 속으로 3초 3마리이면 알아서. 속으로 두세 마리 두세 마리. 속으로 속으로. 단 오전에 얼음을 타야 돼요. 왜냐하면 12시 넘으면 얼음이 좀 녹으니까 10cm는 됐는데 그래도 안전상. 궁금하면 일찍 오세요 대물나라로. 어? 와 한 시간에 이렇게 많이 잡았네. 당근 몇 마리 나왔어요? 3마리 4마리. 예 3마리 3마리. 막 나왔어요? 많으면은 반을 다섯 개 다 걸릴 때 되겠죠. 오오오오오 오가리. 사진을 찍어. 아 다시 가요 다음에. 감사합니다. 12월 오늘 28일. 목요일 맞지? 네. 오케이 감사합니다.